지율이 일단은 지율아 이거 프린트 받아가세요 프린트 탈퇴 받아가시고 프린트 받아가세요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드립니다 네 잠깐만 숙제 복순노트 5번 복순노트 3번 근데 복순노트 3번 이미 봤었는데 다 외워가 그 다음에 189쪽 앞에 있죠 네 189에서 191까지 네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프린트 근데 이거 프린트 담아주면 오늘 담아줄 수 있어요 네 리스닝 어디갔어요 리스닝 12 13 13 네 13 흰색 네 흰색 네 뭔 흰색이요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야 초록색 네 보라색 안 칠 뻔 근데 숙제는 없는게 쉬워서 쉬는 시간 이렇게 닫았어 안돼